슈퍼소닉2 슈퍼소닉2는 초특급 히어로소닉 세계를 정복하려는 최강 빌런에 맞서 거대한 대결을 벌이는 넥스트 레벨 어드벤처라고 합니다 초특급 히어로소닉은 저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엄청난 스피드 공감하시나요? 슈퍼소닉2에서는 테일즈가 소닉의 새로운 파트너로 귀여움을 발삼한다고 하는데요 하늘을 나는 꺼리복터를 가질 테일즈의 센스있는 비행실력처럼 저의 센스있는 플레이로 이기는 경기 보여드릴게요 카리스마 넘치는 빌런 너클즈가 벌써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저 양홍석이 너클즈의 펀치 파워처럼 더 공격적인 시킹으로 상대팀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빛보다 빠른 초특급 히어로소닉의 넥스트 레벨 어드벤처 슈퍼소닉2는 두 배 더 귀여운 테일즈의 넥스트 레벨 어드벤처 슈퍼소닉2는 모두가 기다려온 빌런 너클즈의 넥스트 레벨 어드벤처 슈퍼소닉2는 4월 6일 극장에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매된 필수인거 아시죠? 수원 KT 소닉2과 영화 슈퍼소닉2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